여캠 4명 대 김태칸 4대1 경기 아이템전 스폰 경기 한 번 하겠습니다. 500개 공짜 500개라서 공짜 500개 좀 먹고 올게요 형님들. 풀템인데 아채 쓸 채 안된다고요? 개불리한데 그럼? 어머나. 안녕하세요. 허빙! 아르르르 안녕하세요. 장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준비됐습니까? 네. 한 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는 건데? 룰이 뭐야? 그냥 절 이기시면 됩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. 몇 선이에요? 7판 4선이라고 했어요. 그럼 저희도 다 템 타도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차만 허용인가요? 차만 허용인가요? 차만 인정해드릴게요. 아니 그럼 이거 아이템을 어떻게 해?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진짜? 아 이거 뭐야? 이거 이상한 말이야. 아 이게 폭탄이야? 아 저게 아이템이었구나. 아 선생님 기다리는 건 조금 석이 나갑니다. 저희도 얼마나.. 맥을깽 해야죠 천천히. 그니까 세 명 와서 그냥 운전 안 하면 되잖아. 세 명이. 아 팀전으로? 세 명 들어와서. 자 레디아스 형. 1대0이죠? 일단. 렝. 야 한 바퀴 차이 나는 것 같아. 어디에 계셔? 나 3등이긴 한데 아무도 안 모르고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은데. 아 혼자 앞에 계신 것 같은데? 와 들어가셨어. 자 1대0. 아 나 이미 모르는데. 큰일 났노. 왜 이렇게? 야 왜 이렇게? 내가 스킬 갔다니. 됐다. 엄마가 나 지금. 아 지금 경선하게 받은 사람 누구야?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? 아 지금 통장해 받은 사람 누구야? 아 지금 통장해 받은 사람 누구야? 맞아. 아 뭐야. 이게 뭐야? 뭐야? 아. 이거 뭐야? 지금 뭐 참고? 고소공포증 있어 나 밑에 밑에 보인다 킬 못 잡는다고? 야 막차 하지마 우리팀 뭐해 왜 자꾸 나를 야 우리팀 왜 날 방해해 이것들이 아 야 아니 못 가고 있어 아 못 가고 있어 아 미치겠다 야 한 분 못 가고 있어 아 아 아 야 왜 밀어 아 아 아 기다려 줄랬는데 저건 이미 몰라요 진짜로 아 아 그냥 대떡으로 대떡으로 죽겠는데 아니 뒤에서 템 먹어서 와 치열하다 지금 와 와 이번바 치열해 오케이 보냈고 한 번 보냈고 달려던 총 어 아 아 아 아 이긴다 이거 아 이긴다 이겨 어 야 어 1-3 얘들아 졌다 2등이 너무.. 야 3등이 디펜 심어지는데 그냥? 1-3 아 3딜 방금 3등분 난초님도 잘했지만 꽃처럼 구운 저분이 잘했다 아 얘들아 이건 확 끝낼게 왜? 아 이게 지수님 허리 때문에 헷갈려 아 감사하네 끝이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지만 우리는 계속 못두랑 못두랑 내가 봤다 패켜잌 아아 흐흐흐흑 흐흐흑 소잉 워å 전국우드 도 roman님 네 맘에 안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다 된다 바로 달리세요 원 parameters 탈출! 차분왕! 아니 탈출! 아bing! 아니! 아니! 라라라라라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? 케이트는 왜 이렇게 맞히지? 아니 나랑 저거 달리기잖아 달려서 아이템이 죽는 거야? 뭐야? 아니 아이템이 궁금하네 너 나한테 다이템 또 오는데요? 그러니까 나한테 막 공격했다니까? 네 얘들아 공격하지 마라! 가만히 있어라! 네 어 씨 이게 성대이네 벌써? 잠시만 얘들아 자 일단은 그나저나 호냥니녀님 메뉴 좀 냥 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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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밑에 어? 그 가만히 못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! 탄동생 왜왜왜? 아니 움직였어 2명인가 공격폭포 공격폭포 근데 이미 입금 받으신 거 아닌가? 와 이 아이템이 겁내많이 날라와가지고 어? 잠깐만 잠깐 나초야 일찍이면 일찍이라고 말을 해드렸지 와 잠깐 복내치다 이거 진짜로 아니? 모른다 이거 내가 일찍이면 다 날랐어 아 죄송해요 빌마파 씨는 뭐예요? 야 가만히 있어 얘들아 대단감 나아게 아 아깝다 난 천둥인데 왜 쉬지느냐 뭘겠네 어 깜짝이야 진짜 아암 미꾸러 지금 아아 아아 구멍이 이거 승리 왜! 야! 잠깐만! 야! 잠깐만! 야! 잠깐만! 야! 잠깐만! 치이! 안돼! 빨리 나왔네! 와, 근근 이겼어. 진짜 개 지렸다. 얘들아. 0.04초 승부. 마지막에 드리프트 빨려서 이겼어. 일단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어떻게 끝날까요, 언니. 500개! 허루룩! 캔! 고맙! 네 감사드리고요. 그 리액션을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. 100개는 좀 짧게. 100개 터졌을 때 이렇게 하고 한 500개는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0개는 오케이? 이게 이제 많이 터지면 길게 해야 돼요. 아시겠어요? 개수에 따라서 일단은 그 길이가 조절됩니다. 다른 텐션을 보여드리면 이제 만족하시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 코로나 조심하세요.